공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감이요? 재밌고 보기 더문 공연이었어요. 다들 좋아하시고. 그냥 저희는 여기 재미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. 문화 공연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볼거리, 즐길거리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죠. 오시는 걸 환영했죠. 그리고 기대에 부엉한 것보다 더 재미있게 잘 보셔서 주민도 너무 좋아하셔서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와달라고 그때도 부탁드렸거든요. 네, 맞아요. 지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